이 공은 수구가 이렇게 가야하니깐, 아래로 4칸, 옆으로 4칸, 직각이 등변 삼각형이네. 고로 여기 각은 이 꼬오르 45도다. 45도로 분류만 시켜주면 끝. 미안합니다. 계산은 정확했는데 손이 말을 안듣네. 미안해 죽겠는데 내 전공담화가 왔어. 일단 이 공은 치고 미안해하자. 살짝 끌어서. 선상님, 흔절해야 하소. 미안합니다. 오늘 이 적구가 여왕맘에 들곤. 이렇게 수구도 원쿠션에 가까이 있고, 1, 2적구도 코너쪽에 가까이 있는 경우, 시스템 배운 사람들이 더 실수를 많이 하는겨. 사실 이런거는 반칸 정도 더 잡고, 니 앱 다 세려주면 쉽거든. 아 좀 야겠네이. 뒷방이 있냐? 아이시 택도 없네. 우리 잼민이 디펜스군 받았네. 근데 뭐 치려고 큐를 걷다네, 미니. 히끼로 땡길건데요? 히끼가 뭐냐? 히끼가. 끌어치기지. 아 맞다 끌어서 치려구요? 근데 니 스트로크로는 어린 반푸너치도 없을 것 같은데. 저 지금 무시하는거에요? 아 아니. 한번 쳐봐 그럼. 마. 팩도 없다 이거. 니 앱. 니 당구 이런식으로 치면 안돼. 그 죄송합니다. 아니 근데 쫑나서 들어가는걸 어떻게 막아요? 손으로 잡... 죄송합니다. 좋아 잡으세요. 그렇게 터뜨린은 어차피 앞서가 한국이 있었다. 오돌라ー 뒤집어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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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앱 오 오 오메 아이 뭐지요 어쭈구리 나 환장하겄네 쇠뽑바라이 얼씨구 제발 고만해야 뭔 N병이다냐 진짜 당구 X 같이 치네 오호메 심촌보소 오오오메 심촌보소 오오오오오F 으응 으아그흐흐흐흐흫 개 담차 이 병XX야!